좀 돌려볼까? 돌려도 뭐 좋은 게 나오진 않네 얍! 갑시다 왜 얍! 얍! 살 거 없지 우리 아 또 이거 3원이니까 또 사고 싶네 미니버섯? 미니버섯 근데 살 수가 없어 우리가 돈이 없거든 우린 거지라서 그래 가까이 오지마 죽어 미니버섯 못 오지? 못 오지? 멍청이지? 호호호 다 별로네 먹지마 이걸 하트를 띄웍 먹고 아쉽다 뭔가 돈이 없어서 저 오늘 배고파요 오늘도 여전히 배고픕니다 달빵? 안 갈래 아 달빵 갈걸 아 달빵 갈걸 이건 뭐지 이건 뭐야 아 근데 소용없잖아 어차피 아냐아냐아냐 우리한텐 스피드랑 이런 게 올라가니까 괜찮아 빨리 가자 이거 달빵 여기서 지금 가자 빨리 가자 이거 달빵 여기서 지금 가자 펫! 펫! 나이스 얍! 얍! 뭐 살 게 없네 소울아트 먹고 소울아트 먹고 소울아트 먹고 바보라니 이거 먹고 돌리자 어? 이거 먹을까? 이거? 우리?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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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주는구나?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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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을까? 조그만 거? 무슨 짓이야 왜? 이거 뭐지 마? 절대 안돼?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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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니 내가 그렇다면 뭐 그렇게 해야지 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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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어떻게 맞아 이 새끼야 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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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사이즈쿨 살 거 말고 곧 그냥 돌릴까? 그러면? 어떡하지? 돌려? 그래 고 이건 뭐야? 응? 이거는? 이건 뭐야? 왜? 뭐야? 이쁜 거 사? 십자가 뭐? 야 이거 뭐야? 표정 거지같아 졌잖아! 돈은 조금 줬다만 이거 사자 이거 뭐야? 표정 거지같아 졌잖아! 어? 어색 어? 어색 아 자꾸 어떻게 이걸 잘못 누르지 자꾸? 야 어엤? 왜? 이 새끼! 너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쌍놀이구나! 얍 사자 이것도 사자 이것도 사자 난 부자 새끼니까 죽였다 없으면 이리와 이쁜 어엉 어떡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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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더 이상 할거는 없다. 조슈어. 조슈어. 이게 뭐야? 어택팔이? 별로 마음에 들진 않네. 우리 템 뭐가 나와있나 좀 둘러보자. 뭔가 하트가 떨어진 것 같은데? 구피 목걸이야 이거? 알았어 알았어. 야 새끼야. 그만쳐라. 안 먹거든. 그거 안 먹거든. 야야야야. 너 뭐냐? 이 새끼. 이거 먹어? 구피? 아 칼이니까 의미가 없다고? 그러면은 열쇠 하나 먹고. 체력이나 먹자. 체력 또 살까? 그래? 엇! 뭐가 좋을까? 표정 끔찍하네. 왼쪽. 뒤에. 근데 칼인데 뭐. 아무튼. 음. 쓸모없잖아. 쓸모없는 시계. 오. 오! 헤헷. 헤헷. 죽었대요. 헤헷. 죽었대요. 헤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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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야 이 새끼 회이크 쩌네 이 새끼 똥도 뿌려놨네 니 똥때매 내가 죽었어 아까 내가 저 새끼 똥때매 죽었지 하트? 아 서울하트 버리고 왔어 나? 아 그렇네 안에서 구필 목걸이 먹을 수가 없다 근데 돈이 없다 얼굴라도 터뜨려 볼까? 왜 두 개뿐이지? 목걸이 멋있다 돈 없더라 돈 주던가 안 먹어 시체를 터쳐보지?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그거 나중에 생각했어 어쩔 수 없지 피라도 먹을까? 피라도 없대 열쇠 하나도 사면 나 방금 또 똥밤을 버는 거야? 나 이 노래 너무 좋아 와 소울하트 주는 거다 오 이 노래 너무 좋아 어우 씨 별론데 뭐가 좋을까 얘들아? 뒤에 폭탄이라고? 뒤에 폭탄이라고? 오 이 노래 너무 좋아 나한테 폭탄이라고? 아 나 왜 구필을 먹었지 내가 구필을 먹었어야 했나봐 으아아아 이딴 구 이 새끼가 새끼가 이 새끼가 이런식으로 내 뒤통수를 쳐 배고파 배고파 야 너는들끼리 싸우지마 뭐 먹지? 어 왜 이렇게 싸워 너네? 너네 명청이 같아.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니. 깜짝이야 이거 붙어. 8 9p는 8이 확률 2%라서 효율 안 좋다. 채창에서 싸우지마. 아 그렇구나. 그래? 그러면 어떡해? 내가 먹고 싶은 거는 나는 지금 피자가 먹고 싶어. 내가 지금 먹고 싶은 거는 피자야. 어떡할래? 난 피자가 안 먹고 싶은데. 어? 아기 옷이다. 돌릴까? 이것도 돌릴까 그냥? 얘들아? 치킨도 먹고 싶어. 아 소금창도 먹고 싶어. 피자 나올 때까지 돌리자고? 영원히 안 나올지도 몰라. 아기 옷 가? 고? 석화? 석화? 콘택트 렌즈? 배고파. 난 햄버거가 먹고 싶어. 근데 칼에도 석화가 들어가? 그냥 옷 먹자. 나 옷 먹을래. 열. 어 얘들아 좋아. 뭐야? 깨릇깨릇깨릇 쫌ign anesthes이 으으음! 어차피 순석이라서 필요없을 거 같아. 돌려볼까? 애휴 먹고 싶다는데 져야지 뭐 야 우리 매니저님이 고맙습니다 아리가또요 제가 잘 먹을게요 지금은 못 먹어 나 다이어트 중이거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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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쇽쇽 좋아 야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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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그렇게 딱히 나이스는 아닌 것 같지만 이 노래 좀만 듣고 가자 뭐 먹을 건 없지 아 배고파 아 예은이 너무 배고파 예은이가 너무 배가 고파요 둘이다 다이어트인 거 알고 있었다고? 예은이는 배가 고파서 늘어집니다 피자가 먹고 싶어서 쓰러집니다 쓰러집니다 돌려볼까? 어차피 황금망도 없고 열쇠 살펴도 없는데 어? 어? 아님 도박을 할까? 도박을 하자 오케이 오른쪽 요기 음 이쪽 음 안해 안해 아 폭탄으로 돌리라고? 아 됐어 괜찮아 이거 갈까? 이거 갈까? 뭐지? 아이씨피 야 들어와 둔둘새끼야 얍 으얏 쟤 뭐야? 상점의 노예들이야? 잘생겼다 배고파 소국장에 먹고싶다 얍 소국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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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앍 소국장 으아 얍 죽어라 죽어라 어휴 힘들어 효리? 효리 이거? 이거 먹을 수 있는 건 그냥 먹을 건 없어? 먹지마 아무것도? 돌려 그냥? 폭으로 돌려? 어 이거 좋지 않나 이거? 주무세요 이거 좋지 않나? 여기도 돌려? 돌린다? 팩트야? 좋아좋아 종이 먹어? 고고고 요 요 요 고고고 집중한다 어휴 시끼 집중했지만 실패했다 악마방 가지마자 이번엔 열지 말고 그냥 어차피 어차피 나 템 좋나 좋아서 난 부자시끼거든 가자 어? 어휴 어휴 뭐야 왜 갑자기 화면이 이렇게 왜 이렇게 포샤시하냐? 왜 갑자기 화면이 깨끗하냐? 와 이게 뭐야? 오오 이 새끼 돈에 눈먼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엉덩이 차지다 아 뭐있다구야? 아 뭐있다.. 왜 화나셨어요? 왜 화나.. 왜 화나.. 힘듭니다.. 이거 피해복이다.. 아 나.. 키댕.. 아.. 예은이 죽어요.. 우리 용돈이 졸라 찰져.. 와.. 와.. 좋다.. 야.. 아.. 장난치냐? 야.. 회오리.. 야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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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 안 남았다.. 아.. 됐다.. 오.. 아.. 아.. 힘들었다.. 아.. 돈 터져.. 얍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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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아.. 힘들었다.. 진짜 힘들었다.. 짠.. 뿅.. 아.. 귀여워.. 너무 슬픈 엔딩.. 뭐야.. 아.. 아.. 그래서 비밀방이.. 오.. 깜짝이야.. 오..